어? 또 까볼까?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2024년 11월 15일 감요일 무료 선물입니다. 제가 장기간 동안 영상을 못 찍은 이유가 제 현실생활, 현승이라 하죠. 현승이 너무 바빠져서 거의 밖에 갔다가 집 갔다가 집을 이제 거쳐가는 장소가 됐을 정도로 살짝 바쁜 게 없지 않았는데 이제 당분간 밥병이 조금 사라졌기 때문에 시간이 나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세 개를 주면은 뭐가 오는 건지 난 모르는데 짠! 오! 이거는 나무늘보 지갑이랑 카드잉이 있고요. 얘는 구루마! 아 구루마라 하면 뭐 알아들... 구루마는 제가 알기로 아마 경상도 사투리고 가방? 네. 매는 가방 말고 끌어서 다니는 가방 이게 뭐지? 얼마 전에 조금 듣긴 한데 공식 채널에 세계 나무늘보의 날이라면서 저한테 그거 한 걸 막 올라오더라고요. 이런 것도 있고 아 이거 그거다! 슈퍼마켓 새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또 빨리 돌아와서 일정 끝나면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